C&B 대전방송이 올해 마지막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중촌동 사옥에서 개최했습니다. C&B 대전방송은 상명대학교에서 주관한 올해 방송언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회적 영향력이 큼으로 앞으로 뉴스에서 바른 언어 사용과 대전지역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매체에서 핵심적인 역할로 수상한 것을 거듭 축하하며 시민 기자단 뉴스를 더욱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C&B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시청자위원들은 C&B 성장에 있어 전가영, 김일규, 이관성, 김승기 사원에 대한 우수사원 표창을 전달했으며 우수 프로그램 제작사에는 라온 미디어를 선정해 이병태 대표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.